한국임업정원의 정일빈입니다. 이번 순서는 임업정보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조사원 여러분이 직접 활용하실 수도 있고 임가에게 알려서 임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산림임업정보 현황, 한국임업진흥원의 정보서비스, 그리고 알고보면 쉬운 활용방법, 그리고 서비스의 미래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데이터입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말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공데이터는 정보에 이상이 있을 때 분쟁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정보들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오산시의 경우 공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초등 돌봄 정책을 실현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공동주택,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단위 생활수준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역단위 초등학생 유가구 생활수준을 분석하여 지역 및 가구통계 기반의 센터 설치를 위한 정보구축 및 정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분석을 하여 초등 돌봄 센터를 어느 곳에 만드는 것이 적정한지를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도로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터널 영상, 그리고 교량 드론 영상, 그리고 교면 포장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에 사람이 육안으로 점검하였던 것을 AI 균열 탐지 모델을 개발 통하여 점검 비용을 83% 절감을 하고 점검 시간을 기존 육안 1시간을 했던 것을 5분 만에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 임업 부분 공공 데이터 활용입니다. 산림 데이터 개방 추진 방향을 보면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을 목표로 능동적 적극적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공공 데이터 개방, 공공 데이터 개방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유형이며 총 6,700개의 테이블 정보가 공공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요 산림 임업 부분의 공공 데이터 활용을 보시면 산림청은 대국민, 행정지원, 공간정보, 모바일 서비스, 일반 행정 등 총 45개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임업진흥에서는 총 68개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산림청의 경우는 행정지원, 정보조회 유통, 성과관리 중심이라면 한국 임업진흥에서는 행정지원, 정보조회 분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업정보서비스 형원화입니다. 한국 임업진흥원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업통계 활용, 경영 분석 부분입니다. 임업통계조사 DB를 활용하여 품목별 소득 분석 및 경영진단,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 및 주기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임업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별 경영진단을 통해서 인가별 취약점, 우수성 등을 개별로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생생 도매가격 시스템을 통해서 주요 도매시장에 일별 임산물 거래 가격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가격 빅테이터 활용을 통해서 각종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4개 도매시장으로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를 가공하여 저희 홈페이지에서 1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필요하시면 문자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 부분입니다. 다드림 시스템은 산림 공간 정보 기반의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상도, 단기 임산물 생산지도, 산림 청중도 등 다양한 정보를 융복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산촌 생태마을 디비, 표고분포, 경사도, 방위도 등의 추가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북한의 산림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산림정보 다드림 또는 다드림으로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뜨고 임업서비스 산림정보 다드림 본문에서 다드림 실행하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뜹니다. 회원가입은 없으며 해당 내용은 모바일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정보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입니다. 첫 번째로 정보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유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수급 가능 여부, 해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어렵다면 정보 수집 및 정보 요구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재가공 또는 컨설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에서 산출된 정보가 활용성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필요성과 연관돼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성이 낮으실 경우 다시 정보 수집이나 정보 요구를 통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산출된 정보가 최초에 필요한 정보 필요성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정보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공받은 정보 제공 주체 및 이용 내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공받은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인지 또는 주관적인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떤 자료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생성방법, 정의, 활용방법 또는 관련 법령 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받는 루트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보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나만의 활용방법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수치, 공간정보, 정부문서, 보고서 등의 구체화된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공된 자료의 출처가 분명할 경우를 활용하셔야 되며 가급적 공공기관 또는 정부에서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관련 예시입니다. 은퇴하고 귀산촌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까 생겼을 때는 우선 고려사항은 나의 연고지, 살고 싶은 것, 예산, 그리고 그 목적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중요한 선택사항은 대상 지역이 어딘지 또는 매입 대상 토지, 주거지가 어디로 선정할지 만약에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는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될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관련 지도, 법령, 그리고 관련 컨설팅 예시, 그리고 각종 정부 지원 정보를 통해서 선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기초정보로 제공될 뿐이며 최종적으로는 직접 확인하시거나 조사한 정보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용식물을 재배할 경우 현재 이 해당 지역에서는 오미자, 산초, 초피나무 등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힘들다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 그러나 해당 토지가 가축사육재앙부역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근처에 다른 살만한 곳을 찾아보시는 것이 바른 계획 방법입니다. 다음은 국내의 최신 기술 동향입니다. 같은 회사는 2020년 총 10대 기술 동향 보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0대 기술 중 통계 관련 주요 기술련은 초자동화, 전문성의 전문화, 분산형 클라우드 정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문성의 민주화는 가피싼 훈련 없이 제공되는 플랫폼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또는 전문 툴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전략기술 변화 추이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진 기술 또는 IT와 맞물려진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 그리고 정치 현상, 경제 현상과 맞물려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데이터 서비스 방향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사용자 기반 서비스가 향상이 돼서 필지별로 살림 정보에 대한 요구를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클라우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돼서 특수한 컴퓨터, 특수한 기기 없이도 어디에서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정보보험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로서 다른 산업 발전에 총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중요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험 및 개인정보보험에서는 해킹, 스미싱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침해에 대해서 강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공공 빅데이터 센터 운영 및 데이터 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현재 한국 임업 중에서는 살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해서 데이터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사용자는 데이터 또는 분석 기능에 대해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 감소하고 다만 네트워크 이용 비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